엄마! 어? 여기는 아닌가? 아직도 없음 아니 쉬고 와! 와! 갈매기 갈매기 맞지? 응 쟤는 여기서 뭐하는걸까요? 어? 단신욕하는거 같지 않아? 응 왜갈리? 왜 저렇게 있지? 응? 반응했어 반응 반응했어 반응 경쟁자인줄 알은거야 쟤들 동료하고 있는거 같지 않아? 경쟁자가 들어왔다 히히히히히히 하하하하 오오! 굿발찜 났어? 응 굿반뚜 났어 오오오오오 5 우와 이거 저게 싸운 다음에 이게 하는 거네 우와 그치 fort 내가 이겼어 내가 이 동네 짱이라고 그렇네 그 한다며 아까처럼 어깨 western 어어 우오오오오 꿍팽이야 꿍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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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완전 꿍팽then 계속 싸우고 다녀 이 우리 제 우리 다 싸운 걸고 있어 싸움.. 싸움 따기 아니라 싸움 원왕 싸움 원왕의 하루 이 동네는 내가 평정 해버렸지 군대 안 넣어야지 궁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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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합쳤어 합쳤어? 힘 겨루기에서 힘이 결어지지 않고 있는 느낌인건가? 오오오오 힘 겨루기 하는거 있나봐 어깨 싸움 하는거지 어깨 싸움 하고 있어 어깨 싸움 하는게 많네 그치? 열받았어 어깨 싸움 하는게 많네 그리고 열받아서 그치? 열받았어 오오오오 역시 쌈따기였어 쌈원왕 어 이거 담았어? 응 담았어 엄청난 싸움이었어 한컷 나오겠는데? 응 쌈따기 하루 쌈따기 하루 아 귀여워 울음소리가 너무 귀여워 어 아까 싸움 원왕 어디갔지? 어깨 싸움 이번엔 누가 나랑 싸울거냐? 이번엔 누가 나랑 싸울거냐? 지금 큰거 같은데 닭같은데 그러게 약간 소종닭? 응 수탉 털 으음 아주 으이게 양양하게 털 고르시고 몸짓 부풀리게 해주시고 이 돌을 차지한 애들은 이 동네 짱들인건가? 짱 원투쓰이란 느낌? 짱 원투쓰이란 느낌? 짱 원투쓰이란 느낌? 짱 원투쓰이란 느낌?